이 보살도가 큰 게 아니라 그런 마음, 그 별거 아닌데도 남 좀 배려해 주면 될 거를 참고 버티고 있는 그 마음들 녹여내려고 몰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몰라는 자명에 몰라야 돼요. 내 편견을 녹여내는 몰라. 몰라 했을 때 좀 더 자명해지고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무지가 조금씩 더 드러나야 되고 내 편견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몰라가 되시면 좋겠다. 몰라가 꼭 지혜로 연결되면 좋겠다. 또 하나는 이 몰라가 참나의 자명찜찜 신호를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참나의 자명찜찜 신호를 존중해서 꼭 자명하다는 건 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몰라면 좋겠다. 즉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몰라면 좋겠다. 몰라 해가지고요. 그냥 몰라 해서 나 혼자 평안에 빠져서 집에서 혼자 황홀하고 혼자 선정에 들어있는 몰라 하지 마시고 몰라 한 뒤에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가족이 뭔가 힘들어 보이면 그 사람 마음이 돼가지고 애고를 지금 초월하는 게 몰라니까 자기 애고가 좀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몰라가 잘 이루어져서 즉 참나가 잘 드러나 있으면 그 순간에만큼이라도 자비심이 나옵니다. 하느님 마음이 올라와요. 그 순간에는. 그 마음으로 가족 힘든 거 하나라도 풀어주면요. 자 보세요. 5분 몰라 해가지고 참나가 드러나서 한 1분에 걸쳐서 상대방 마음 한번 이해해주고 나면 그 집 가정의 카르마가 바뀝니다. 이 짓을 하루에 한 두 번씩 한 번씩만 해도 그 집 카르마는요. 바뀌어요. 분명히. 위험한 곳으로 가던 가정이 뭔가 방향이 틀어집니다. 이게 카르마 경영이죠. 카르마를 믿으세요. 카르마는 내가 해놓은 짓은 어디 안 갑니다. 다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. 악도 돌아오고 선도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도 육바람 일로 깨워서 하나, 두 건, 한 건, 두 건, 하나, 두 개 이렇게 꾸준히 해놓으신 거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. 그걸 받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삶을 올바르게 경영합니까? 양심 지키면서 어떻게 삽니까? 그냥 양심 지켜야지 하고 막 바로 덤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맹자가 정의는 갑자기 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. 하루하루 자기 마음에 찜찜함을 덜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 성실하게 양심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쌓이는 거다. 내가 정의롭다는 말 듣고 싶으면요. 내 양심의 찜찜한 거를 하루에 작은 거 하나라도 꼭 바로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데ijke 일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